그동안 물이 그냥 고여있던 거네? 아니 근데 기름이 쌓이는 거지 저 안에서 쑤시고 날리고 하면서 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원인이 딱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역시 이거는 칠정기만 주시면 돼 막히면 배가 깨끗해 앞에서 막힌 거니까 이게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안에서 작업하고 안 뚫린다고 하고서 큰 작업을 한다고 하고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만 관리만 잘해주시면 돼 배가 상태도 나쁘진 않네 우리 여사장님 용돈이나 좀 드리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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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